오늘 새벽 0시 25분쯤 대구동구 감사동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방어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. 불은 9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가 타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